안녕하세요. 오늘의 챔피언 1일 MC 황윤호입니다. 롯데자이언츠와의 주말 2연전, 먼저 제이콥 터너 선수가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지난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로 호투를 펼친 터너의 시즌 7승을 기대해볼까요? 캡틴 치용이 형이 600득점까지 단 2득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록 보좌 형우 선배 역시 3천 벤타 보지를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기록 달성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내일부터 확대 엔트리가 시행됩니다. 기존 27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만큼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야구장에 많이 오셔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그럼 챔피언에서 만나요. 롯데자이언츠와의 시즌 7명으로 늘어난 만큼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셔도 되죠? 이거? 계속 하셔도 되죠? 롯데자이언츠 지난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로 호투를 펼친 지난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다시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